퇴직자분들이 창업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드는 생각은 빨리 설명회 가서 설명회 듣고 입지 찾고 가격 정보 계약해서 빨리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요? 퇴직자분들이 창업할 때 퇴직자분들이 노심초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제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업급여를 줘요 저도 실업급여를 270일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한 1800만원 돼요 그래서 퇴직을 하시면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재취업을 할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시면 되는데 창업을 하실 때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창업하는 순간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모님 명의로 창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행히 창업을 빨리 하더라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좋은 일자가 생겨서 재취업하면 됩니다 그렇죠 창업도 하고 재취업도 하고 근데 괜히 내 이름으로 하면 재취업도 안 되고 그렇죠 실업급여를 못 받고 준비해놓은 곳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 외식 작업은 사모님 이름으로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외식 작업 나서시면 안 돼요 왜? 남자들은 서비스 마인드가 없어 그래서 항상 사모님을 내쉬으시고 남편은 뒤에서 스포트하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또 만들어줘요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충전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베이크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따시면 됩니다 못 따면은 나 적성에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때리치우시면 되는 거고 따시면 아 이 길이 나의 길인가 보다 생각하고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퇴직자분들에게 실업급여를 통해서 재첩이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너무 좋은 신중국인 것 같아요 이걸 모레만 이용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아내 명의로 하는 건 정말 너무 지혜인 것 같아요 제발 남편이 이러면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창업 방식에도 유형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홀로 창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장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시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는 뭘 보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작업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프랜차이즈 가맹 작업하라고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는 조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저통인이 아무래도 들어가죠 네 당연히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외식급계 근무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홀로 창업입니다 단독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나홀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대기업과 싸우스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대기업 프랜차이즈 그러려면 뭔가 메뉴가 뭔가 좀 차별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독창적인 면이 있어야 되겠죠 뭐 인테리어가 독창적일 수도 있고 메뉴가 독창적일 수도 있고 서비스가 NLTGI처럼 뭐 무릎 꿇고 받는 이런 독창적일 수도 있든 독창적이어야 하면 고의용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메뉴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이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군요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셰프 출신 분들이 이제 독창적으로 자기 메뉴를 가지고 브랜딩 하잖아요 근데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분들도 많죠 거의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 본음에 충실하지 않거든요 딴 데다가 눈을 판거죠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네 유튜브 출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이 좀 벌리니까 제2의 또 전보도 내고 근데 본인만큼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창업은 본인이 일하는 가게 점주분이 어떤 연휴를 내서 그만두시겠다고 할 때 이제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업종이 잘하기 때문에 찾다 보면 그런 업종을 점포 내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인수하는 게 인수창업입니다 근데 인수창업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근무하는 점포를 인수하는 건 내가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남이 하던 걸 인수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왜 왜 이 점포를 내놓았는지를 정말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점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는지 주변에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고객 반응 리뷰는 걸 체크해보고 그래도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수창업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하려면 기존 점포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미 고객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깨부수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수상업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창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유하는 겁니다 창업 브랜드를 선정하실 때 이제 빅 브랜드 쉬운 얘기로 하면 1등 기업 1등 브랜드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냥 1등 브랜드 하면 대중들한테는 그냥 유명한 브랜드만 떠올리잖아요 그 유명세 말고 어떤 걸 좀 더 상세하게 좀 봐주면 좋을까요 우리 옛날에 계급 프로 중에 1등만 살아남는다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외식업도 앞으로는 1등 뭐 2등 정도까지만 살아남지 않을까 나머지는 생명만 유지하면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은 그래서 브랜드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인지도 선호도 이런 걸 좀 체크해보시고 두 번째는 시그네시 메뉴가 있느냐 하도 이제 뭐 카피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브랜드 하면 이런 메뉴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만 경쟁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가맹점 다니시면서 슈퍼바이저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한 달에 몇 번 오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안 되면 안 오겠죠 왜 요것도 먹으니까 슈퍼바이저 안 와요 피하는군요 잘 되면 슈퍼바이저 자주 오겠죠 왜 잘 되니까 뭐 그렇죠 커피라도 한 잔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슈퍼바이저 방문한 횟수라든지 그런 거 체크해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슈퍼바이저 횟수를 체크하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 돼요 제가 네 아 어떤 브랜드를 담당했을 때 네 가맹점 주부를 만나러 가요 슈퍼바이저를 본 게 1년이 넘은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직원 수도 작을 수도 있겠지만 가면 누구도 먹잖아 그렇죠 가기 싫은 거야 네 고른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번 정도 오는 게 좀 많이 오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 슈퍼바이저 분들이 정보 한 10개 정도를 이제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겠습니까? 최소한 뭐 한 번에서 두 번 이상은 가겠죠 그 대신 또 전화는 또 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점포를 뭐 30개씩 주면 관리를 못하죠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뭐냐면 네 가맹점 주부들이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슈퍼바이저예요 돈을 벌게 해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주문 환경이 어떻고 오는 고객이 어떻고 시간대별로 매출이 어떻고 네 그 다음에 경쟁사는 뭐 어떤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추천해주고 뭐 어떤 프로모션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자주 가야 하면 돈을 벌죠 그렇죠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이 프랜차이즈 역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슈퍼바이저예요 직영점에서 쉽게 하면 이것저것 다 경험하신 분한테 이제 이 슈퍼바이저를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명점주분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안 해본 놈이 가서 대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정보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친구들이 슈퍼바이저가 돼야 되는데 아 좀 안타까운 것은 뭐 본부에 팀장하는 사람이 갑자기 슈퍼바이저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 관리자 하는 사람이 슈퍼바이저 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명점주랑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가명점주가 어디서 왔어요? 그럼 사람 취급 안 하지 왜? 모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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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는 제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경험을 많이 시켜서 가명점주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 브랜드가 잘 나갈 수 있죠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보면 통로네요 이게 본사와 가명점주관 통로이면서 그 점포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직원입니다 네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워낙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보공개서를 만들도록 하고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사실상 우리나라 정말 좋은 일상 좋은 나라입니다 뭐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서 오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보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못하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브랜드 안하고 프랜차이즈 했는데 지금은 1년 동안 충분히 해본 다음에 프랜차이즈 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망하지 않고 운영하는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정보공개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브랜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쪽적으로 기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가맹사업 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브랜드 역사뿐만 아니라 지경점의 정보수 가맹점의 정보수 그리고 매출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다가 최근 3년간 신규 오픈한 정보수 그 다음에 계약 해제한 정보수 명의 변경한 정보수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신규 개정한 수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하냐 그만큼 브랜드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계약 해제 정보수가 많으면 무슨 의미겠어요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았다는 얘기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 예비 가맹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오픈하라고 국가에서 푸시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당 매출액 그 다음에 지역별 상한 매출액과 하한 매출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상권에 오픈하고자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대충 예상 매출액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읽어보고 메모를 하면서 체크를 하셔야만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도 비교하시면서 보면 아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보공개서는 읽어보시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정보공개서입니다 지역별 하한 매출까지 공개가 되면 내가 정말 장사가 안되면 이정도 나오겠구나 그렇죠 지역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온 이 지역에는 하면 안되겠구나 그런 걸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오너리스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 가맹부문의 임원들이 법적으로 문제있는 상황도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투자비용 그 다음에 교육내용 디테일이 나와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로 1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